제가 예전에 한국감마는 내 방송 도와주러 오는 형이 있어 성운형이라고 옛날에 밀리올의 전설이야 그 형은 모전설이나 판매왕 여자들을 웃겨가지고 여자 구두 하나 살 여자를 다섯 개, 열 개를 사게 만들어 그냥 전설이야 전설 거기 밀리올에 일했던 분들은 성운형 다 알아 내가 그 형님하고 같이 살았거든 야 만덕아 나랑 나이트클럽 가재 그래서 그 형님하고 나이트클럽 갔는데 여자 두 명을 잘 대서 그 여자를 데리고 집에 왔어 그래서 이제 거실에서 게임하고 술 먹고 놀았단 말이야 성운형 파트너가 어느 정도 취했어 그 형이 손을 잡고 그 여자를 자기 방으로 데리고 가더라고 근데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내 친구 어디가? 이러는 거야 신경 쓰지 마 내 친구 어디가? 내가 오빠가 얘기해줄게 오빠가 예전에 개그맨 지망 생겼는데 내가 뭐로 떨어지는 데가 보여줄게 뭐로 떨어지는 데가 보여줄게 봐봐 염소 염소 아 오빠 비켜봐 내 친구 안에서 뭐하냐고 이러는 거야 근데 그 안에 막 소리가 나는 거야 오빠 아 오빠 잠깐 잠깐 오빠 잠깐 오빠 아 이랬는데 그 형님이 머리 숱이 없어가지고 똑딱이 가발 했거든 똑딱이 가발 똑딱이 가발을 해서 이렇게 머리 이렇게 했어 그 여자가 오빠 아 이랬는데 여자가 그냥 겁을 넣고 기절한 거야 그 어두운 데서 그 뭐가 쑥 두두둑하고 꼽히니까 이만한 게 거기서 거품 물고 그냥 난리가 난 거야 그 얘랑 들어가가지고 막 얼음에다가 물에다가 해가지고 어? 일어나라고 나중에 한국 가면은 성훈이 형 제가 방송 출연시키겠습니다 성훈이 형 나 언니냐? 아 진짜예요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 성훈이 형 다시 한번 제가 방송에 출연시켜서 방송에 출연시켜서